화두를 들 때 절대 알아맞추려고 하지 마라. 답을 알아맞추려고 하지 마라. 머리 쓰지 마라. 아르마리로 헤아리지 마라. 머리 쓰지 마라. 그냥 궁금해만 하라. 다만 마음이 시끄럽거든. 마음이 막 번잡하면요. 생각, 감정, 오감이 요동하고 있으면 감정이나 오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만 잡습니다.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. 판단 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돼요. 판단 중지하려는 노력이 또 판단 중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 몰라 하고 그냥 탁 나버리시던가 바로 아니면 궁금해하시면 돼요. 왜 뭐라고 했는가 하고 궁금해하는 중에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. 생각만 끊어지면 여러분 참나라는 거예요. 감정, 오감은 그대로 두고 건들지도 마시고 그냥 판단 중지에 빠져버리시면 감정이니 오감이니는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. 잡념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. 감정이, 감정의 티끌을 벗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. 차별이니 불법이니 또 현상계이니 불법이니 또 따지지 마라. 그냥 화두만 의심하라. 이게 방법입니다. 이게 최상승선이 되는 비결이에요. 그냥 의심하면 최상승. 그러면 곧장 참나를 만나요. 감이 안 오시면 일단 또 방편으로 화두에 대한 몰입을 통해 견성하는 법도 있습니다.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화두에 대한 몰입을 유도해요. 그러니까 막 오래 걸려요. 용맹정진을 해라. 모든 것을 던져라 하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라 해서 몰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 방법을 유도한다고요. 이 방법도 방편입니다. 일반적으로 지금 화두선을 사실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화두로의 원창시자는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지금 화두선이 아예 잘못된 방법이란 건 아니고 돌아가는 법이다. 몰입 4단계까지 들어가서 견성하는 법은 돌아가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한 집중은 몰입 4단계로 설명이 다 돼요. 제가 그래서 썼잖아요. 대상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몰입 4단계. 그런데 이거는 곧장 나에 대한 몰입이에요. 나 자신의 곧장 몰입하는 방식이에요. 여기도 또 몰입 단계는 있습니다만 곧장 나로 들어간다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. 곧장 참나를 바로 만나요. 참나에 대한 몰입도가 높건 낮건 그냥 참나를 바로 만나요. 그 자체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. 바로 참나를 만난다는 거예요. 여기도 또 4단계가 있습니다. 사실은 몰입이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참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잡념 속에 만나건 속이 시끄러운 중에 만나건 참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하죠. 여러분 구름 사이로 살짝 보인 태양이건 구름 없는 태양이건 태양을 봤다는 건 중요하죠. 똑같은 태양이죠. 사실 구름 벗겨봤자. 그러니까 감정이니 뭐 다 여동해도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참나를 봐버리면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. 사실은 생각이 다 안 끊어지고 생각이 있는 중에 참나를 봐도 그건 구름 사이로 본 태양도 태양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늘 참나를 이제 그러니까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만 참나를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. 방법이 그렇게 참나를 못 보다가 볼라니까 판단 중지법을 쓰는 거지. 나중에는요. 판단하고 따지고 하는 중에도 참나를 다 자각할 수 있어요. 참나는 원래 있는 거니까. 자, 이해되시죠? 이제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 어디 갔다는 생각 안 할... 지금 여기 화난 거 보면 태양이 있는 거죠. 태양빛이 여기까지 방안까지 들어와 있잖아요. 태양을 내가 안 봤다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. 이 지경까지 가세요. 나중에는 그냥 내가 웃고 떠들면 참나 있는 거지 하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될 때까지 가야 확철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. 확철되어는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참나를 만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. 이게 최상승선의 방법이에요.